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숲속대장 나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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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숲속대장 아들사람쥐 고고! 나르고 나르고 습지에 가요 나르고 나르고 오잉, 잠자리야 나 불렀니? 음, 나 결혼하면 안 나올 곳을 미리 좀 찾고 있는데 나르고 네가 같이 찾아줄래? 알 나올 곳? 음, 우리 잠자리는 물에 알을 낳거든 아하, 그럼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거네 숲에 물이 있는 곳이라면 이 나르고 같아 알지? 우와, 역시 숲속대장이야 잠자리야, 나만 믿고 어서 따라와 나르고 거치로 콩다콩 콩다콩 물살이 너무 세서 아이들이 다 떠내려갈 거야 물살도 거의 없고 깊지 않은 곳이면 더 좋겠는데 물살도 거의 없고 깊지 않은 곳이라면 아하, 나 딱 좋은데 알아 나 딱 좋은데 알아 숲속대장이야 숲속대장 물이 고여있어서 세게 흐르지도 않고 물이 고여있어서 세게 흐르지도 않고 또 깊지도 않은 곳이거든 아하, 숲속대장 이런 정도는 돼야 알 수 있는 곳이지 어때, 잠자리야? 여기다 알 낳으면 되지 않을까? 물이 흐르지 않아서 알은 안 떠내려갈 것 같긴 한데 정말 괜찮은 곳인지 좀 더 살펴보고 싶어 어, 그럼 그럼 알 낳을 곳인데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지 숲속에 뭐가 있는지 같이 둘러보자 흠, 숲속에 뭐가 있을까? 어? 예쁜 꽃이 있다! 아하, 여기 알을 낳으면 예쁜 꽃을 보면 알들도 예쁘게 자라지 않을까? 응? 어, 또 뭐가 있을까? 어? 소금쟁이도 있어! 응? 여기 알라우러 온다고? 응, 안녕해! 잠자리야, 소금쟁이랑 친구하면 되겠다 우와아! 하하하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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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밑에? 어? 어? 얘네들은 뭐지? 어? 어? 우린 우렁이야 우리도 알라우러 오는 거 환영해 우와, 환영하는 친구들도 많고 예쁜 꽃도 있고 여기 참 마음에 들어 그렇지! 그럼 여기서 알을 낳는 거로 결정! 어? 이소리는? 어? 누구야? 어? 개구리 개구리 누가 알라우러 온다고? 어? 맛있는 먹이가 또 늘었나? 으아! 으아! 개구리도 있어! 개구리도 있어! 어떡해! 으아! 으아! 개구리로 지어만대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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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안 되겠어! 위험한 개구리를 피해서 그럼 몰래몰래 저 숲을 뒤에서 낳아야겠어 어? 그럼 여기서 낳기로 한 거야? 응, 나르고 덕분에 좋은 곳을 찾았네 고마워 하하하하 아이, 뭐 역시 난 숲속대장이라니까 하하하하 정결이야 그럼 지금 알 낳는 거야? 응, 응 짝을 먼저 찾아야 알을 낳지 그럼 난 이만 짝 찾으러 갈게 안녕 우와! 잠잘이 짝 찾았다! 축하해! 숲속 들어오세요 야야호 야야호 가만히 기기우려봐 숲이 속삭이는 소리를 짝을 찾은 잠자리가 알을 낳으면 이 숲지에 친구들이 또 생기겠네 꼬마 친구들도 숲지에 사는 친구들 보러 꼭 놀러와 헤헤 숲속으로 오세요 야야호 야야호 푸르른 마음을 나눠 숲과 우리들은 친구 삐약삐약삐약삐약 삐약삐약삐약삐약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삐약삐약삐약삐약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숲속 코로나로 가사지 신난다 TV 유치원